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, 얘들아. 뭐지? 선생님인가? 뭐? 너희 친구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선생님, 교차에서 자기소개 해주세요. 네, 출석해주세요. 긴 가을이고 너희랑 친구야. 거짓말. 진짜 몇 살이야? 혹시 몇 년생이야? 나 곤 7년생이야. 우리 마이크 좋아해? 마이크? 얘들아 안녕 나는 오늘 앞머리 자르고 온 반장 유진이라고 해 우리 언제 반장 뽑았어? 우리 오늘 첫날인데? 호나이가 나 예쁘다고 반장 시켜줬잖아 다시 뽑아 다시 뽑아 다시 뽑아 다시 뽑아 마일도 먹을래? 포도 맛이야? 딸기 맛인데 요즘은 포도야 요즘 애들은 이런 것도 안 통하나 봐